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겁이 나서 요즘 못 와요 사람들 저희 교회도 한번 폐쇄당하고 난 뒤에 우리는 두 번 폐쇄당했는데요 2주에 한번 당하고 그 다음에 석주를 당했는데 폐쇄를 당하고 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부흥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워서 우리도 많이 떨어져 나갔었어요 처음에 처음에 나갔을 때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결국 그 일을 계속 갔는데 지금은 다 채워졌습니다 우리 안디옥교도 꽉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한 목사로서 여러분도 정말 고맙습니다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고정황제가 그 앞에 무서워서 신사에 절을 했죠 그리고 많은 대신들이 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했죠 무서우니까 또 살려고 결국은 다 죽습니다 이 땅에 한번 태어나면 다 죽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죽는데 얼마나 살겠다고 거기에 엎드렸다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나라가 속도로씩 망했습니다 나라가 한국교회가 거기에 엎드리면 여러분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유물론 사상하고 싸움의 전쟁이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나라 없이 얼마나 큰 서름을 당했나요? 그래서 유교 때는 절대로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리라 정말 나라 잃지 않으리라 우리 자녀들에게 나라 없는 서름을 주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들은 싸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건국하고 이 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너무나 윤택하고 풍성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지와 생각이 없어요 먹을 것만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가 보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경기도 지역은요 어느 정도냐면 교회에서 소 모임을 일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죠 작년 7월 달부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소 모임은 당연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예배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공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성가대도 못하지 연습도 못해요 연습도 못해요 그뻔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 성경 책을 빚지 못합니다 그래도 사람들, 목사님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성경 책을 빚지 못하게 교회에서 성경 책을 빚지 못하게 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위험하다면 여러분 도서관을 어떻게 움직이며 학생들의 책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전체에 수많은 사람 손잡이를 어떻게 만지며 버스에 그 손잡이를 누가 다 만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활동하겠습니까? 직장 생활에 여러분 출입문 누가 다 그걸 만지고 갑니까? 그럼 어떻게 이 땅이 세상에 활동합니까? 그런데 교회는 성경 책 성경 책 빚지하면 안 돼 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요즘 성경 책 안 보잖아요 너무 솔직했나? 성경 책 안 보잖아요 요즘 성경 책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저도 휴대폰에 다 있어요 맞죠? 그러는 상황인데 보십시오 이거는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안대역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안대역 이 상황 속에 예배드리지 마라 예배드리고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옳은 겁니다 모두가 머리 숙이는 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서울에 우리 가까이 있는 곳에서 더 현대백화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10일 동안에 20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런 제안 없습니다 교회는 이런 제안합니다 지하철에 하루 1천만 명이 전국 1천만 명이 출퇴근합니다 그 안에 콱 콩나물 시러처럼 정말 숨이 갑갑하게 막히죠 저처럼 한국의 표준형들은 참 힘들죠 눌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문 닫습니다 우리 집 앞에 우리 교회 앞이 식당촌이거든요 카페촌이에요 좋은 카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벗고 막 이 얘기를 나누고 또 밤 내면 삼겹살 냄새들이 온 동네에 그냥 냄새 납니다 마음껏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사람끼리 3명 내지는 2명 내지는 4명 수백 군데 모여가지고 테이블에 1층도 꽉 찹니다 2층도 꽉 찹니다 3층도 찼습니다 2층 테라스도 찼더라고요 텐트 찼고 밖에도 찼어요 보니까 수백 명은 좋게 되겠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끼리 모이면 괜찮은데 아는 사람 우리 가족 우리 딸이 3명이거든요 아는 사람 우리 가족 5명 가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왜죠? 5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2명 3명 따로 앉을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당신은 가족이지 않냐고 가족이니까 가면 되지 않느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누가 사진 찰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상태는 이해되시죠? 식당에 못 갔어요 결국은 몇 군데 가서 어떻게 하라고?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래요 내가 밥 먹으러 갔는데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야 됩니다 급하게 제가 민원24에서 휴대폰을 다운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했더니 그래도 안 된대요 왜죠? 다 민증 내려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무슨 미성년자가 민증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하여튼 뭘 가져가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제가 밥 못 먹었습니다 여러분 직연이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얼마나 순종하라는지 어느 한 당에 김아무개춘이라는 국회의원이 국토 즉 문화체육부 장관을 앞에 놓고 박당우 장관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가 90%가 다 문 닫았다 그런데 10%가 아직 예배를 드리고 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대통령령을 발휘해서 긴급 발동권 취해서 이 10% 모든 교회들을 폐쇄하라 쉽게 말하면 예배를 허가를 받아라 앞으로 여러분 예배를 허가받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허가받고 예배 드립니까? 우리 교인들은 아니야 하는데 광주 안대교 교회는 다들 점잖으신가 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허락받아야 됩니까?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도 침묵하는 교회가 정상입니까? 광주 안대교 교회처럼 예배 드리며 외치는 교회가 정상입니까? 외치는 게 정상입니다 말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두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예배 안 드렸는데 10%가 예배 드렸다 이 10%도 이거 없애라 장관은 어떻게 없을 거냐 이거 대통령령 긴급 발동을 해가지고 법으로서 왜? 지금 헌법으로는 교회를 10%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막을 길이 없다?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염법 예방법 공갈치는 거예요 헌법으로는 이 자유 종교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단 말입니다 예배를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종교의 가장 으뜸이 헌법이에요 막을 길이 없으니까 자기도 알아요 우리 교회가 스스로 문 닫은 거예요 작년 1월 달부터 스스로 문 닫은 거예요 여러분 90% 이상이 문 닫은 교회가 정상입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는 교회가 정상입니까?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우리는 예배 드렸습니다 저는요 3개월 폐쇄 해라 하라고 해봤자 폐쇄밖에 더 하겠냐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저 콧대 부러졌거든요 민족 혼동 안 나고 지금 생각하시면 이상 우리는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엄한 사람만 저렇게 타고 있는데 콧뼈 부러지고 왼쪽 갈비 2개 부러지고 오른쪽 갈비 3개 부러지면서 이 땅의 자유 정말 자유 민주주의 꿈꿨어요 자유를 지금은 뭐예요? 그들은 아직도 지금 자기들이 약자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은요 뭔가에 지금 시달리던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그들의 계획의 대상이 됐습니다 아직 모르는가 봐요 그들은 그들이 지금 예배를 못 들이게 합니다 일제의 시대 때도 예배드렸습니다 마지막 바라갈 때 일본이 그렇게 외화버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드렸습니다 광주 한대국교회가 정상인 거예요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깨어나고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좀 움츠려 있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왜요? 광주 한대국교회가 외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당장 어렵고 무섭고 핑계되죠 아니 이런 상황에도 예배를 드리고 정상이냐고 이웃을 생각해보라고 선한 이웃을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지하철 문 닫아야죠 하루에 1천만 명 이상 다니는데 왜? 거기 1천만 명은 다니냐 우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드리니 못 드리냐 안된다 왜 안되냐 광화가 위험하다 그러면 하루에 1천만 명 한 달이면 3억이에요 3억 한 달 30일이면 3억이 움직여요 3억이 3억이 강아지 이름이 아닙니다 3억이 움직이는데 위험이 없대 왜 없냐 마스크만 착용하면 된다 마스크만 우리 예배드릴 때 마스크 다 착용하지 않습니까 설교자 외에 그렇지 않나요? 아니 예배드릴 때 교회에서 초창기 때 작년에 3월 달에 기억나시나요 그 장관이 교회에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확진자가 왔는데 모든 마스크가 끼고 있어가지고 확진이 안됐다고 교회에 감사한다고 자기들이 그랬거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2월 1일 날 올해 제가 지난달 2월 1일 날에 여러분 중수부에 중앙수습대책본부 중수부 질병청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두 군데에서 그 전체 팀장들이 얘기했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확률이 된 것은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거의 없다는 말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배도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지하철 다 난리 나죠 백화점 다 난리 나죠 식당, 카페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광주 안도교회가 잘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저 무너지면 광주 누가 봅니까 여러분 마저 무너지면 대한민국 누가 책임집니까 잘하신 거랍니다 잘하신 건 저희 교회도 똑같아요 광주 안도교회 우리도 두 번 폐쇄당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맨 처음에 작년 8월 21일부터 폐쇄당했습니다 7월 8일날에 정세균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절반 이상이 교회에서 지금 학기장 나온다 그러므로 앞으로 소 모임 모든 모임 폐한다 7월 8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모임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8월 9일날에 8월 19일입니다 한 달 뒤에 8월 19일날에는 교회 안되겠다 모든 교회 폐쇄하라 예배 외에는 예배도 비대면 예배 드려라 그래서 한국교회 전부다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우리 예배 드렸습니다 8월 21일 이틀 뒤에 대한민국 최초로 우리 교회가 폐쇄당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없습니다 이유 없어요 코로나 확진자 나왔냐 안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문을 닫더라고 이유는 우리 파두 지역에 그 망카페라는 사람들 여러 명이 파두 지역에 계속 민원을 넣은 겁니다 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 8월 15일날에 왜 예배 드리느냐 아니 예배 드리는데 허락받고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허락받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처럼 말하는 목사가 정상입니다 강조 안되었기에 잘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아는 분들은 영적인 분들은 정말 강조 안되었기에 너무 사랑하고 박수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을 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 빌라델페교회 작은 능력으로 얼마나 큰일 납니까 서문화교회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킨 교회가 결국 2000년 지나서 지금은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게 정상이 아니죠 교회 예배들이 우리 모두 어려움을 나가니까 집을 문 닫자 그런 정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지만 시간 지나봐요 그게 아닐을 금방 밝혀집니다 저는 강조 안되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하려고 온 게 아닌데 사실은 오자마자 갑자기 여러분 보니까 마음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히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19장 23절 말씀 보면 속옷을 이제 나눕니다 서로서로 속옷을 나눕니다 네 군데로 나누자 예수님의 거둬서 가지고 네 군데로 나눴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샌덜도 나누고 뭐 그것도 나누고 그런데 문제는 속옷이야 소옷 이 속옷인데 우리처럼 속옷이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이 속옷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무슨 이런 옷이 있나 까락 놀란 것이죠 어? 이 옷이 보통 옷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군인들이 이 옷을 보고 어? 이거 옷은 그냥 옷이 아닌데 왜?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야 군인들이 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받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스로 나눠 각각 한 기씩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거요 다른 게 아니죠 이거요 출애국기 39장 1절에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국기 39장 1절 그들이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수에서 성격이 이한 어디서 성격이 이한냐 성수에서 성격이 이한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이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게 정교한 옷입니다 이거 제사장들이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속옷은 우리처럼 이렇게 뭐 속옷은 런닝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게 굉장히 통으로 짠 것 쫙 그러니까 이게 히브료로 보니까 이게 세라드 정교함이 세라드 정교하다 뜻입니다 너무나 정교하여 바느질 자국이 없어요 꿰매지 않는 옷 통으로 통으로 한 땀 한 땀 천을 잇지 않은 옷 특별히 제사장들이 입었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본인이 되어있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왜죠? 저와 여러분들의 절을 위해 십자가 죽으시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부활주일 날에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걸 읽어드렸어요 어떤 거냐면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가 일찍 이 땅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재혼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살았어요 아빠가 아빠가 사는데 아이가 크다 보면 남자들은 보통 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 수가 없죠? 말 수가 없어요 저도 삼남 1년대 우리 형들도 별로 말이 없어요 딸을 서해 키우니까 너무 행복해요 제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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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우리 애들은 스무살 나이 들어도 대무릎에서 아빠 앞에서 막 춤추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춤추고 우리 집은 그래요 재밌는데 제가 이 글을 읽고 혼자 막 울었어요 글 내용이 어떤 거 하면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내가 하기도 하는데 어느덧 50대 중반을 훌쩍 넘긴 저는 오래전 아내와 사배라고 지혜원을 생각도 생각도 보기도 했지만 어찌하다 보니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엄마 없이 자란 아들이 가끔 저를 엄마처럼 의지할 땐 누구보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린 아들이 어디 가서 편부 가정이라는 티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사춘기가 되니 자연스럽게 서먹해졌고 저도 이제 아들이 다 컸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씩 소홀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군에 입대하는 날 마중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간 아들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 제목은 사랑하는 엄마에게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쓴 글입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당신의 손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누구보다 깨끗하게 저의 옷을 빨아주시던 엄마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만든 음식으로 다른 이들보다 더 몇 배는 더 저를 건강하고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들 아플 때마다 늘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던 당신의 따뜻한 손이 좋습니다 남들은 엄마 아빠가 따로 있지만 저에게는 듬직한 아빠이자 엄마인 당신에게 언제나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저에게 당신은 아빠지만 당신은 저에게 따스함과 사랑으로 돌봐주신 소중한 엄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빠이자 엄마인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 이거 글 읽다가 혼자 막 울었어요 에이 울었어요 저도 자식 가진 부모라 눈물이 나더라고 자식 가진 부모라 저는 우리 애이를 키워봤거든요 우리 사모가 아주 채끝에 문산해서 서울까지 피아노 즉 재즈를 배우러 피아노 잘 치시는데 재즈는 교회 찬양 배우려고 그 가요 아침 일찍 갑니다 저녁 늦게 옵니다 그때 이제 태어난 6개월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24개월 그 다음에 48개월 알고보면 한살 두살 네살 이런 아이들이죠 다 연년차로 제가 이제 6개월짜리 애를 봅니다 우리 막내가 얼마나 우는지 락 우는데 정말 우리 아버지 삶았더라고 얼마나 우는데 달래도 안돼요 제가 저는 가슴이 없잖아 젖을 못 먹이잖아 아침부터 울고 밤 10시까지 우는 거예요 그 다음날 울고 그 다음날 엄마 엄마 젖달라고 사모가 젖을 짜놓고 가져 먹여다 안돼 심장 밖으로 엄마 소리 듣고 싶은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얼마나 괴로운지는 몰라요 와 진짜 애 보는 게 힘들더라고 애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남자들 여러분들 철 들어야 됩니다 여자들이 군에 가고 군에 가봤냐고 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재봉두를 꿰매야 돼요 아이 키우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 이제 사모가 밤에 늦게 들어오시죠 차타 오면 애 어떻게 했냐고 울었냐고 안 울었다고 괜찮았다고 왜죠 사모가 배워야 교회에 싸먹을 거 아니에요 괜찮다고 괜찮아 안 울었다 하면서 내가 몇 개월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느낀 게 뭐죠 엄마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걸 필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필요하다는 것을 엄마는 정말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보시죠 아빠는 아빠가 지금 이 아이를 키웠다 이거예요 엄마 없이 그러니까 서로 사춘기 때 말이 없어지죠 이 아이가 군에 가서 그 아빠에게 당신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은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아빠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많이 울었어요 자식 키우다 보니까 나도 애들이 생각나가지고 우리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진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모든 희생하는 우리 아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리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이 나를 부르셨나 이거 그러실 때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말이 없으십니다 성경에 해도 그 해가 멈춰버려요 어두워지요 세 시간동안 하나님의 무언의 침묵입니다 너무 아프시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왜 죄는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옆에 범죄한 사람들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주님께 그 어깨에 어린 양에게 짊어지신 거예요 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해 예수님인데 왜 하나님을 보고 사랑해 하나님이라 그럴까 예수님을 사랑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도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도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이해가 목사님에서 이해가 안되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면서 그리고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십자가해서 예수님을 못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못 깨달았는데 못 키우면서 하나님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목사들 마음은요 진짜 목사님들 마음은 진짜 목사들 말입니다 정력적으로 교회 부흥시켜가지고 자기 정력 채우는 그런 수준 낮은 교회 문 닫아라 알아서 문 닫는 90% 이상 그런 교회들 말고요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강조 안디옥 교회 여러분 목사님들 마음 아세요? 목사님 대변하려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내 새끼가 그렇게 희생해도 우리 사모님 고생하면서 우리 아이 그렇게 그렇게 그거를 10개월 동안 참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진짜 목사입니다 전기 끊기고 지하오펭에서 가스도 끊기고 겨울에 남방 나무도 못하고 추운데 그래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게 목사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폐지됐을 때 그 마음 아십니까? 진짜 아프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아팠냐면 제가 좀 약간 덩치는 요리를 해도 간이 좀 큰 사람입니다 별로 겁이 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경이 저는 믿음으로는 신경이 안 쓰이는데 교회가 폐지되니까 믿음으로는 신경이 안 쓰이는데 이 몸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밥을 먹어야죠 기운이 없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요 입에 넣었어요? 씻는데 목에 안 들어가는 거야 목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목에 안 내려가요 계속 씹었죠 아 목에 안 닿아 물을 먹었어요 물을 먹어도 안 들어가 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신경이 나도 모르게 나는 믿음으로 수 있는지 바라보고 자랑스럽게 길을 걸어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데 내 믿음은 내 마음은 그러할진데 내 몸은 물 안 먹으면 안 들어가 물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왠지 알으세요?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때 믿음이 연약한 분들 떨어지면 안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이때 잘 겨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로 신경이 쓰더라고요 물이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 저도 한국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오늘 이 교회를 문 닫는 게 교회 문 닫는 걸 당연한 듯이 여긴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 교회 조그만 기분 나쁜 폐쇄 일반 되는 하루만 되면 다 문 열어요 교회는 2주 동안 폐쇄 기분 나쁜 2주 더 폐쇄 교회를 문 닫는 걸 아주 우습게 알아요 주님의 몸 든 교회를 문 닫는 걸 우습게 알아요 이때 교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들이 외쳐야 되는 겁니다 지하철에 하루 1천만 달아다니기 하고 여러분 버스에 수많은 사람이 타고 버스에 꽉꽉 채서 경기대에서 서울을 출퇴근합니다 식당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수백 명 모여서 괜찮은데 아는 사람 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거 가짜입니다 가짜 맞습니까? 다른 데는 인원 제한 없이 다 모이는데 교회는 인원 제한합니다 성경책도 갖다 놓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암성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 조용히 암성하는 거 하고 여러분 코로나가 무슨 사건입니까? 이건 교회 핍박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를요 예배 못 들게 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까? 싸우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싸우는 교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입니다 밥 먹고 살라고 목사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마음껏 지 마음대로 문 닫는데 여기 가만히 있는 목사가 바보지 외치는 게 정상이지 우리 교회도 코로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자 욕듣자 욕해라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무조건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다른 데 보세요 모든 것 다 인원자로씩 문 열고 하면서 왜 교회만 그러죠? 왜 교회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교회만 검사 주로 하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코카콜라에도 여러분 코로나 균 나오는 거 알아요? 우리 인체에 기본적으로 균의 균 다 있어요 이거 감기 환자보다 못한 거예요 증거를 낼까요? 감기는 우리가 1년에 그냥 자연적으로 감기로 인해가지고 몸이 기저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2,800명이 넘습니다 이건 통계청에 나온 자료입니다 코로나는 여러분 1년 동안 1,400 절반도 아닙니다 우리 감기 무서워하고 감기 무서워서 직장 못 다닙니까? 감기 무서워서는 교회 안 다닙니까? 감기 무서워서 여러분 아빠가 사업을 그만둡니까? 감기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직장을 폐쇄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쯤 되면 여러분 가짜인지 알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아실 거예요 그걸 알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린 교회가 잘 드린 거예요 광주 안대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만들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끼리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드려온 여러분들은 진짜 귀한 분들입니다 서로 얼굴을 한번 보죠 앞뒤로 당신은 귀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분들이에요 사진 찍어놔요 이분들은 자랑스럽게 여기 안 온다 왜 그랬냐고 물어봐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에게도 처음에는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안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새벽 기도하고 아침에 10시에 또 모이고 10시에 모이고 또 밤에 또 모이고 예배 드리면 한 번 드리면 3시간씩 예배 드리거든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 않았더니 코로나 걸리니까 문 닫고 그다음 우리도 교회들이 확 줄더라고 정말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아픔은 우리 같은 목사들이 인원 성도 부흥 때문에 그런 목사 아니에요 수련 낳기 그렇게 안 살아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 몸던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아파요 이게 옳은 길인데 그럼 남들처럼 머리 숙이고 그 불의에 여러분 진리는 주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지 불의를 따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의를 따라가면 거짓은 이제 하지 가짜 목사지 그렇지 않나요 저희 아버님이 올해 94대신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심약하시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몸이 연루하시고 따로 아프신 분이신데 제가 이거 유튜브로 나가고 그러면 유튜브 동생들 못 보게 해라 그리고 TV도 못 보게 해라 가깝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고 아버지 어머니 못 보게 해라 좀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알게 됐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저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 내가 방송을 봤는데 웬만하면 좀 머리 좀 숙이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나 중1학년 때 내 목사 된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목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목사는 성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목사는 세상은 다 거짓말 속에 빠져가도 목사는 진리를 따라가는 게 목사다 네가 그러려면 목사되라 아버지가 내게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저는 이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증거를 탁탁탁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 가만히 두고 계시더니 네가 잘하는 거다 그렇게 하자 그리고 우리 1년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 정말로요 지금 서로 바빠서 여기 와도 아버지 못 가 우리 아버지 하신 말씀이 아들아 우리 죽어 천국에서 만나자 네가 하는 게 옳은 일이다 94세대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강조 안 됐고 여러분 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복이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가난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면 더 행복해요 부유하여 가지고 여러분 마귀 자녀되어 가지고 지옥 떨어지느니 가난할지언정 나는 차라리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강조 안디옥교회 정말 서문할 교회처럼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이건 핍박인 거 맞습니다 핍박 방송 그대로 리모델링 하거든요 제가 모니터링 하거든요 리모델링 아니고 모니터링 하거든요 아무리 해봐라 이거 옳은 겁니다 옳은 건 자기들도 알아요 이제 우리가 머리 숙이니까 왜? 90% 이상의 교회가 이제 문 닫았는데 10% 가로는 예배드린다 이거 장관은 어떻게 할 거냐고 대통령 양 발휘해 가지고 긴급 발휘해 가지고 나머지 10% 없으면 다 깨라 이제 예배를 허가받고 국가에 허락받고 예배드리도록 해라 이게 정상이나요? 이래도 말하지 않는 목사가 정상입니까? 그건 불법이다! 라고 외치는 목사가 정상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문 닫아가지고 1년 넘게 예배 안 드리면서 눈치 보면서 거짓말 예배드리는 게 정상입니까? 우리 예배 드립니다! 하면서 하는 게 교회가 정상입니까? 그럼 누가 정상입니까? 누가 옳은 사람들입니까? 누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친절 받겠습니까? 저는 강조 안 되었기로 생각합니다 제 마음이 양심이 죽어도 없이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군인들은 나는 너무 아플 것 같아 한 젊은이가 죽어가는 모습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옷, 속옷 이 속옷이 제세상들이 있는 옷 굉장히 정교한 옷 세나드 정교한 옷 이걸 팔면 하다못해 술값이 나온다 자기들 말 맞다나? 그러니까 이걸 찍기가 아깝단 말이에요 겉옷은 찍어서 되는데 팔면 되는데 그 속옷 보니까 이게 보통 옷이 아닌 거야 주님은 그걸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주님은 그냥 십자가지 아니에요 제세상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정교한 옷을 그래서 찍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가위바위반을 한 겁니다 십자가 앞에 군병들은 그들의 관심은 돈이에요 그 몇 푼 벌겠다고 술값 하겠다고 그곳에 이런 사람들이죠 두 번째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이모 글로벌의 아내 글로벌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다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고요 나 우리 아내는 자고요 여보 밥 달라 마리아 여보 배고프다 막달라 마리아 여보 나 물 좀 달라고 마리아 막 그렇게 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가르마니 그 다음 두 번째요 글로벌의 아내 이모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제 여인이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너무 아픈 거야 그쵸? 세 번째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십자가지를 입성하실 때 거기다가 종료주일이라고 종료 나무를 가지를 밑에 깔고 그리고 옷을 거둬서 깔아서 호산나 호산나 다이저 자선에 오시는 예수여 우리의 왕이여 했던 그들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관심은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 우리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예수님은 그렇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때 제자들은 어떤 관심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와 갈릴리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많이 따르더니 이야 이 예루살렘에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따르는구나 와 우리 한자리 하겠다 와 한자리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사도 요한 예수님이 딱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 우리 함께 죽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이요 이러면 세 시간 안에 예루살렘이 다 다 도망갔어요 아이고 무슨 의리 의리 뭐 의리예요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그나마 두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누구게요?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죠 저를 따라가다가 그 안나스 그 가야바 뜰에 딱 갔을 때에 예수님이 저를 중에서 신문 받고 계시잖아요 뺨을 맞고 거기서 아주 창피를 당하면서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가 옆에 있는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어? 너도 같이 있었잖아 아니야 아니 있었잖아 아니라니까 성경 보십시오 막 저주하고 우리나라말로 나 제 새끼 자가 몰랐잖아 모른다니까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 전날 밤에 기억이 나죠 네가 딱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래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난 몰라 저 새끼 몰라 막 그럴 때에 그때 예수님이 싹 달봅니다 뒤를 돌아볼 때 베드로가 눈이 마주셨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스러 밖에 튀어나가서 에이 울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이 우니까 닭이 꽉끼오 꽉끼오 흰 닭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베드로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셔 다 울고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면 될 때 나갔다면 들어갈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 울면서 또 엠마오로 도망갑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진짜 정말 의리의 산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안에 잡히셔가지고 빵을 맞으면서 신문 받으신 것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이 골고루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십니다 그 매를 맞고 온몸이 부서져서 찢어지고 그 핏덩어리에 올라가십니다 매맞고 핏덩어리 그 블라이오란드 그 드리온 그 광장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골고루 언덕 갈 때 그때 함께 어머니 마리아 박달라 마리아 이모 마리아랑 함께 따라갑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중들이 그 많은 군중들이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이 드릴 것까지 따라가는 사도 요한 남자는 그 사람 밖에 없죠 사도 요한 예수님이 십자가 주실 때 그곳에서 여자 옆으로 아들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랑하는 제자라 그래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나의 어머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그 이로부터 마리아가 돌아갈 때까지 이 땅 떠날 때까지 끝까지 돌봤던 의리의 사나이가 사도 요한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 같은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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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교를 지키는 겁니다 많은 수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수가요 결국 우리 한국교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군병들은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모습 왜?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지 심지어는 그 많은 사람이 호산나 호산나 다이자손 예 다이자손 맞아요 왕이요 왕이요 왕이자손이요 하지만 그들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예수님 심지어는 예수의 제자들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한잔을 하겠지 득대기가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인 거예요 그들을 목숨 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안되오 교회가 난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이 시대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군전사 우리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이 어둠은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 반드시 이 어둠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깨닫게 하시고 더 회개케 하시고 지금은 여러분 WCC, NCCK, WE운동 다 국민들 알아요 이만큼 교회는 그게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WCC, WE, NCCK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토양이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가늠하고 더럽혀져졌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나 세석적이고 너무나 정욕적이고 너무나 육신적입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 저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담임하고 있는 한에는 이 욕심, 종력을 아무리 아무리 나 교회 부흥을 다 버렸거든요 정말로요 교회 부흥이라는 것만 딱 내려놔도 너무 자유롭더라고요 아무리 아무리 내려놔도 내가 담임하고 있는 한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폭청곡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좀 해달라 쉬운 게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보는 이렇게 큰 교회가 우리 교회는 작아요 원래 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이거 두 개면 딱 막혔네 그런 교회 작은 교회 이거 큰 교회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작게 따라갈 수 있지만 큰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두근두근 광주당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광주 안디옥교회 성대 여러분들 주님은 제 마음에도 이런 몸 너무 사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올해 못 가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옳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주교철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는 이게 국가의 예식이야 주교철이 네가 이상한 거야 정말 그랬어요 요즘 들어와서 우리가 역사를 왜곡해서 그랬지 그 당시에는요 그 사모님 오정 누구시죠? 그 사모님은 아이들이요 아이들이요 영양시주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 사모님이 생선 팔러 가면 일본 순사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생선을 빵! 일본 순사도 아니야 조선사람들 앞잡이 되죠 빵! 차가지고 생선도 엎지르고 그 치욕을 당하면서 애들이 못 먹어서 영양실주고 영양실주 뭔 목사들이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목사들이 제일 힘들게 했어요 왜? 너 혼자 잘났냐? 이거 국가의 예식이라고 예식 국계에 대한 맹세가 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감염법 예방법에서 이웃을 사랑해야지 교회가 문 좀 닫으면 뭐 덧나냐? 많이 그러죠 제가 중요한 그 정치인들이 얘기했어요 아니 지하철은 통행하지 않냐 백화점 이런 제한은 없지 않냐 버스는 이런 제한은 없지 않냐 아휴 목사님 그거는 지하철이잖아요 백화점은 아휴 목사님 그건 백화점이죠 그러면 당신이 파주시청 당신도 문 닫아야지 여기 아 시청이잖아요 세무소 세무소잖아요 영화관은 영화관은 장사해야죠 식당은 식당은 장사해야죠 목사님 교회는 교회는 안 가도 되잖아요 그들의 생각인 거예요 왜?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요? 그 정치인들이 보니까 다 거의 다 교회 다니더라고요 가짜 교회인들 가짜 목사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안되오 교회처럼 예배 드려야 된다 목숨도 예배 드려야 된다 했다 하면 여러분 이런 일은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더 놀라잖아요 놀래 교회 철만 문 닫을까 스스로 문 닫아 버렸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아예 교회를 이제 없애려고 작정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잘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잘했죠 에브리바디 잘한 겁니다 역사하고 증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교실 목사님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은인하고 우리는 감사드리고 저 같은 사람은 주교실 목사님을 제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런 목사님 되고 싶어요 그때 홍덕계 누구죠? 그런 사람을 본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지만 조금만 지나도요 광주 안되오 교회가 한 아름답고 빛난 일은 천국에도 알려질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옳다고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들도 그러니까 더 거리를 두는 거죠 왜죠? 정치가 드러나잖아 여러분 그걸 보면 뭐라 합니까? 쪽팔린다 그래요 우리 성료들이 목사님 그 단어 쓰지 말아달라고 왜? 목사님처럼 잘생긴 분이 그런 말 하면 안 어울린다고 나같이 잘생긴 사람이 그런 말에 더 어울리는 거야 아메요 그렇죠?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이 오시고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정말 이 주변에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그때 제가 내려왔을 때 목사님이 저 내려왔다고 통화 중 후배니까 그 목사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 앞에 있는 좋은 식당지를 데려갔어요 제 이름으로 됐어요 제 이름으로 갔더니 저도 목사님도 기분좋아 올라갔어 오래간만에 보니까 반가웠고 힘든 가운데다 그냥 밝은 모습뿐이니 반갑고 그래서 올라가 들어가니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한복 입고 예쁜 우리 아주머니가 인사하더니만 굉장히 광주가 인사성이 좋으네 딱 어서오세요 하더니만 사실 보더니만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식당에 들어주지 마십시오 그래요 앞에 박 목사님 계셨거든요 목사님 말도 못해 죄송합니다 계속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방금까지 식당에 사람들 다닌데 왜 저럴까 난 뒤에서 가만히 봤죠 아 안디옥 교회는 식당 못들어옵니다 그 얘기죠 그때 보고 목사님이 그게 아니고 서울에 손님이 와가지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아 그 여자야 야물딱스럽대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그때 어깨가 쭉 내려오면서 아무 없이 이렇게 저도 뒤에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어깨가 힘주다가 목사님이 나도 갑자기 그 계단이 돌 많이 내려오더라 돌계단 내려오는데 계단이 한참 돌더라 내려오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우리 교인도 직장 쫓겨났거든 우리 교인들도 사과 어려움 당했거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복사님들은 자기가 이렇게 수욕당하고 이런 아픔 당하는 게 별로 힘들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성료들이 힘들어하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성료들이 힘든 가운데도 목사의 심정을 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옆에 한께만 있어져도 옆에 한께만 있어져도요 얼마나 힘이 나든지 모르겠더라고 다른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싸움은 나는 이게 싸움은 무슨 것들 내가 할 거니까 여러분 기도만 해달라 이 말은 옆에 붙어만 있어져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는 다 해박됐어요 오늘 예배 때 얼마나 은혜했었는지 몰라요 안대교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계시는 게 잘하신 겁니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들이 안대교 교회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